오후짱 공략주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짱 공략주로 어떤 걸 좀 가져오셨죠? 제가 지지난주에 GS건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가 도달했어요. 제가 그때 4만 5천원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도달해서 다시 AS 차원 겸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바닷건을 확인한 것을 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GS건설을 말씀드리는 게 국내 경기 회복에 앞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GS건설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 강남 부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동일 조건이라면 지금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극명하게 또 갈리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현대산업 개발 사태 이후에 아이파크 브랜드를 좀 다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게 지금 선호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건설사들이 다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투자자들의 당위성이죠.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건설사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를 찾아내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의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강남권에 대한 재건축, 그다음에 음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아파트가 그걸 수지하느냐, 어떤 건설사들이 그걸 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사들 다 좋다.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조금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 물론 이제 이거가 저는 건설사들에게 직접적인 뉴스가 된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되면, 다시 한 번 선거에 나오시겠죠? 재선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행령이 공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여기에 조합이 결성이 돼야 되고 조합이 결성돼서 이런 것들의 사업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6개월의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기대감이지, 이게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된다라면 이건 빅뉴스가 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뉴스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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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